2024년 3월 14일 목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공화당 주도로 틱톡 금지 법안 때문에 연일 미국이 시끌시끌합니다. 트럼프의 입장 선언에도 불구하고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틱톡 금지안이 통과되자 미국에서 활동 중인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전기차들인데요. 이로 인해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마저 결국 전기차 시장 둔화에 따른 재무사정 악화로 파산 절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 지난 2월에도 전문가 예상 측 크게 웃돌았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율 반등 우려가 이어질 점마입니다.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가시기 전 한국병원 예약은 kmedicaltours.com 서울대, 연세대, 삼성, 차병원 등 한국 탑10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최고 전문 병원들도 예약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병원 전문의의 원격상담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주요 뉴스들 가운데 언론들이 주목을 한 뉴스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조지아 메디케이드나 피치케어4키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의깊게 들어주세요. 우편물을 확인해서 주에서 보내드린 갱신양식을 찾아보세요. 갱신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한 양식은 즉시 우편으로 다시 보내셔야 보험 혜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또는 피치케어4키즈를 상실하셨다면 헬스케어.gov를 방문하거나 또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셔서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건강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가족의 보험 혜택을 지켜주세요. 미국 보건복치부가 제공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마이너스 아마스 전쟁 이후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 중인 예멘 후티방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과 비밀회담을 가진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입니다. 적대국 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회담을 가진 것은 10개월 만으로 미국 대표단은 지난 1월 5만에서 비밀회담을 가진 데 이어 양측은 지난달 2차 협상을 열기로 예정했으나 맥거크 조정관이 이스라엘 마이너스 아마스 전쟁의 임시 휴전인질 석방 협상단에 포함되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란이 후티의 영향력을 행사해 실제 선박 공격이 중단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이란이 후티 방군에 무기와 정보를 제공해 선박 공격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지만 이란은 후티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미국입니다. 공화당이 주최한 모금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본뜬 마네킹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입니다. 켄자스주 오버랜드 파크에서 열린 공화당 주최모금 행사장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형상의 마네킹을 발로 차거나 망치로 내려치기도 합니다. 마네킹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레츠 고브랜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구호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돌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행사를 주최한 존슨 카운티 공화당 측은 가라테 도장에서 호신술 수업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 부스를 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전기차들, 이로 인해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도 결국 전기차 시장 둔화에 따른 재무 사정 악화로 파산 절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스커는 2016년 설립된 회사로 2020년 미국 나스닥에 입성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했으나 전기차 시장의 푸진으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피스커의 지난해 매출은 2억 7천 3백만 달러인 반면 채무는 약 10억 달러를 기록해 최악의 현금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침체는 전기차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회사 매출 성장은 0일 것이며 내년에는 마이너스라는 전망입니다. 전기차 신생업체 리비안도 매출 하락 예상에 10%의 인력 감원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기존 완성차 업체들 역시 전기차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려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로봇 개발 스타트업 피규어 AI의 시험 비디오 공개입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인간 형태를 한 로봇은 지금 무엇이 보이냐는 질문을 받자 접시 위에 빨간 사과가 있고 컵과 접시가 있는 건조대가 있고 당신은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근처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 등장 인물이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자 사과를 들어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다소 느리지만 사람의 행동과 유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테이블 위에 있는 여러 사물 중 사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봇은 테이블 위 물건 중 사과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어서 내가 당신에게 사과를 줬다고 배경 설명까지 해줍니다. 인간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것은 물론 대화 내용대로 반응에 행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되면서 충격적인 발전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미국인 비율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6세 사이 지세대는 5명 중 1명꼴인 22%가 자신은 성소수자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지세대 여성으로 범위를 좁히면 성소수자라는 응답이 3명 중 1명꼴인 28.5%에 달했습니다. 성소수자 그룹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미국에서 양성애자라고 답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게이 1.4%, 레즈비언 1.2%, 트랜스젠더 0.9% 순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이번 전체 응답자로 보면 성소수자로 답한 이들은 7.6%입니다. 나이대로 보면 27세에서 42세인 밀레니얼 세대는 9.8% 4,358세인 X세대는 4.5% 59세에서 77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2.3% 등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당 중 예약 취소 시 손님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비율이 올해 1월 17%에 달했습니다. 식당들의 예약 취소 비용 부과 트렌드는 예약 앱들이 일반화되면서 더욱 확산됐습니다. 특히 뉴욕 식당의 경우 25%가 손님에게 예약 취소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식당들이 예약 시 보증금을 받고 일정 기한을 넘어 취소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막판에 예약이 취소되면 손님을 새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손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로 식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식당 예약 보증금은 대개 1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입니다. 고급 식당일수록 금액이 높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유명 식당의 경우 100달러를 훌쩍 넘으며 맨해튼 최고 프랑스 식당 장조지의 경우 보증금이 288달러로 예약 취소 시 300달러를 날리게 됩니다. 올해 알래스카 전통 개설매 대회에서 썰매견 8마리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회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ABC 뉴스는 올해 아이디타로드 대회 진행 중 3마리의 썰매견이 사망했고 훈련 과정에서 5마리가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키모어로 먼 길, 먼 거리를 뜻하는 아이디타로드는 1973년 첫 대회가 열린 이후 매년 3월 초 개최되는 알래스카의 전통 개설매 경주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은 10여 마리의 개가 이끄는 썰매를 타고 서울 부산의 내배거리인 약 1600km의 광활한 설원을 주파해야 합니다. 영하 30도의 강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데다가 완주하는데 길게는 15일 이상 소유되는 탓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레이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은 미국과 최전선에 함께 선민주주의 투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위주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시작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단독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전자기기에서 정보를 몰래 빼내 인권 침해에 악용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 북한 인권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백악관 라주크 선임국장은 우리는 회의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스파이웨어 운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GOV가 후원합니다. 한 치압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 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셨습니까? 엄마 아빠의 건강보험 플랜에서 더 이상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셨습니까? 이사를 하셨습니까? 인생의 어떤 사건들로 인해 기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다면 헬스케어다 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 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계속해서 미국 내 시유소 시대를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E-Side USA가 이어집니다. 공화당계 주도로 틱톡 금지 법안 때문에 연일 미국이 시끌시끌합니다. 트럼프의 입장선해에도 불구하고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틱톡 금지안이 통과되자 미국에서 활동 중인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워싱턴포스트시 또 mbc뉴스 등에 따르면 아직 연방의회 표기 모두 끝나진 않았지만 연방 하원에서 틱톡 금지안이 통과되자 소상고인들과 교육부문 종사자들, 활동가 등 틱톡을 사용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틱톡 영상 등을 통해 이번 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틱톡 금지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던 어제 연방의회 밖에는 틱톡 퇴출 반대자들이 대거 모여 이번 법안에 반대하고도 했는데요. 일부는 자신의 팔로우들에게 자기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나 이민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의처럼 전 미국이 틱톡 때문에 연일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력 들고 있는 쇼폼 공유 앱으로 미국에서만 약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이 틱톡을 통해 먹고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틱톡에 따르면 약 700만 개가 넘는 미국 업체들이 틱톡을 통해 제품을 광고하거나 팔고 있습니다. 또 수십만 명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틱톡을 통해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만 틱톡은 영세 사업자들에게 147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왔고 미국 국내 총생산 GDP에 242억 달러를 기여한 것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만도 최소 22만 4천여 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틱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틱톡 금지하니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그 해를 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어 미국 내 틱톡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로 틱톡의 소유권을 미국에 넘기지 않을 경우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안이 하원에서 어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물가 관련 소식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전반적인 식품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실질적인 음식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달 기준 미국 내 식품 가격 상승세가 2021년 5월 이후 최저치인 2.2%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내에서 수년 동안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고기나 달걀, 커피 등 그 주요 품목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그대로라는 해석입니다. 더구나 식료품 가격뿐만 아니라 휴지나 표백제, 탈취자나 커피샵, 커피 가격 등 일용품 가격도 너무나 올라 소비자들이 경악은 물론 등록까지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스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일단 경제 전문가들은 단순히 다진 쇠고기 가격만 보더라도 소비자 물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하는데요. 지난달 미국 내 쇠고기 가격은 전월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자연재해나 인건비 상승, 탄소 저감비용 등으로 인해 공급 변동인데요. 심지어 올해 미국 내 소재고량은 1948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현재 쇠고기 재고량만 본다면 이번 보유량으로 단기적인 공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쇠고기 공급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 들어서 이제 내년 2025년까지 기록적인 가격폭등이 예고된 것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등을 비롯한 각종 비용이 오르면서 대표 외식품목이죠. 바로 햄버거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식품 햄버거. 비슷한 의미로 국민음식 햄버거 가격 또한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데요. 파이브가이스 햄버거 세트 하나에 24달러라는 소셜미디어에 그리 엄청난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또한 맥도날드 일부 매장은 지난해부터 100명 세트 가격을 18달러로 인상해 비판을 받았는데요. 햄버거 체인 웬디스 역시 매일 가격 변동 정책을 시행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곧바로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렇게 전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저탄수 정책이 농업비용을 증가시켜 쇠고기나 치즈, 감자 등 재료 가격에 큰 영향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 사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클라우마주에서 동급생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16살 성소수자 학생 넥스 베네티트의 죽음이 현재 미국 사회에서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클라우마 오아소고에 다니던 베네티트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옷차림 등 성 정체성을 조롱하던 동급생 3명과 화장실에서 다투다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베네티트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다녀온 뒤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고 다음날 의식을 잃고 사망했습니다. 오클라우마주 당국은 부검을 통해 조사한 결과 베네티트의 사인은 약물 복용에 의한 자살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네티트의 시신에 싼 우울증 치료에서 성분이 대량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유족 측은 베네티트가 지난 1년 동안 성 정체성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극단으로 몰고 간 데인 차별과 혐오 그리고 이를 방치한 학교 측의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방교육부는 학교 측이 베네티트를 둘러싼 폭력 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대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성소수자 10대 베네티트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CNN 방송은 그녀의 죽음 이후 오클라우마주네 청소년 성소수자 자살 예방단체에 걸려온 위기상담 전환환이 24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휴먼 라이트 캠페인을 비롯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lgbtq 인권단체들은 학교 등 오클라우마주 전반에 걸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도 몫을 내고 있습니다. 카멜라이리스 부통령은 담화를 통해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lgbtq 수청소년들이여 조바인 대통령과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악관 대변인인 커린 잔피에르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안전함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클라우마주는 미국 내에서도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난 바이올널리듬 중립성별을 표기한 신분증 사용 금지는 당연하고 미성년자의 성전환치료와 같은 의료행위조차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에 맞지 않은 화장실 역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회 문제입니다. 아동들의 노역으로 착취된 물자를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도 매우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학교에 입학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뉴욕 지하철에서 사탕을 팔고 있는 이민자 어린이들의 그 실태를 조명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부모들 대신 어린아이들이 생계전선에 났었다는 보도입니다. 뉴욕 브런크스의 한 지하철 옆 플랫폼. 한 어린 여자아이가 M&M, 티켓 초콜릿, 프라이턴트 껌이 가득 든 바구니를 옆에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자아이는 평일 오전 뉴욕 맨하튼 지하철 열차에서 사탕을 팔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도와야 돼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 이처럼 학교 갈 나이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뉴욕 지하철에서 사탕을 팔고 있는 이민자 어린이들의 그 실태를 뉴욕타임즈가 조명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민가정의 아이들로 이들 부모 중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엔 가지 못하고 사탕을 팔고 있는 아이들, 심지어 제때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기지 못해 아이들의 입학은 더욱더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이민자 약 18만 명이 뉴욕으로 이주했고 이중 약 6만 5천명이 노숙자 보호소에 머물고 있다고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수많은 신규 이민자들이 물가가 비싼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지만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먹을 것을 파는 것이 그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6살에서 17살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모두 교육을 받아야 되며 14살 미만 노동은 대부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에서 승인 없이 판매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갈 시간에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사탕을 파는 일은 여러가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하는데요. 하지만 뉴욕 주당국이나 시당국은 사탕파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온적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뉴욕타임즈가 7곳의 시당국과 주당국 등을 통해 문의했지만 이구동성으로 돌아오는 답은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한창 배울 나이 아이들이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지하철을 배회하는 모습에 뉴욕 시민들마저 우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살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린 뒤 무려 72년 동안 철제 산소통 일명 아이언링 속에서 살아온 한 남성이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 그의 일대기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텍사스 주 달라스 출신의 폴 알렉산더 씨입니다. 6살 때인 1952년 소아마비에 걸려 전신이 마비된 탓에 철제 산소통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기는 음압 인공호흡기의 일종으로 근육 조절 능력을 잃은 환자들의 호흡을 돕게 됩니다. 환자의 머리를 제외하고 몸을 완전히 감싸는 큰 원통형 구조인데요. 내부를 일부 진공산태로 만들어 환자의 폐가 숨을 쉴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적 어려움은 그렇지만 그의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1978년 텍사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또 1984년 같은 대학에서 법학학위를 땄습니다. 이후 변호사 세계학을 취득해 달라스와 포트워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비록 손을 쓸 수는 없지만 이리문 펜으로 휘보드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지필에만 8년이 걸린 회고로까지 출판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녔고 비행기를 탔고 여행을 다녔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삶도 꾸였다고 합니다. 폴 알러선더는 지난 11일 이제 텍사스 달러스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가 항상 웃는 것을 좋아했다며 그는 이 세상의 밝은 별 중 하나였다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는 2018년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들 베푼 마법 같은 사랑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부모님은 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항시 믿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한인별집 거주지원 중심은 지역뉴스들 헤드란을 통해 정리됩니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주요비가 후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 주요비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헬스케어다 주요비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 주요비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본으로 전화하십시오. 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 2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한 달 전보다 0.6%가 올라 이틀 전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제 오는 6월 금리 인하설이 더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은 미국과 최전선에 함께 선 민주주의 투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선회에도 연방 하원에서 공화장 주도로 틱톡 금지안이 통과되자 미국에서 활동 중인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생계가 위협당했다며 연일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US 스틸이 일본 제철에 매각되는 계획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반대 성명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의 경쟁으로 의미가 커질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 중인 예민 후티 반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과 비밀회담을 가진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진보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당 노동시간 기준을 4일 32시간으로 맞추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시 임금의 1.5배를 그리고 하루 12시간 노동은 통상 임금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전기차들 이로 인해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도 결국 전기차 시장 둔화에 따른 재무사정 악화로 파산 절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생필품과 주거비급 등으로 대도시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LA의 경우 개인은 연간 11만 800달러, 4인 가구는 연간 27만 6,600달러는 벌어야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오늘부터 무인 운전 택시, 웨이모원의 운행이 LA에서 시작됐습니다. LA 다운타운, 산타모니카, 베니스 사이 지역 내에서 운전자 없는 차량 호출 서비스가 운행되며 프리웨이 통행은 금지됩니다. 어젯밤부터 산타에나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레이크 발모아 지역에선 오늘 새벽 강풍에 쓰러진 대형 나무로 최소 차량 10대가 파손됐습니다. 지금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2만 5천명이 참가하는 제39회의 LA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다저스 스타디움을 시작으로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헐리우드, 베어리 윌스를 지나 센츄리시티에서 끝나며 이에 따른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인데도 뉴욕 지하철에서 사탕을 파는 이민자 어린이들의 실태를 조명해 이목을 끊었습니다.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부모들 대신 아이들이 생계전선에 나섰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식당 중 예약 취소 시 손님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비율이 올해 1월 17%에 달했습니다. 특히 뉴욕 식당의 경우 25%가 손님에게 예약 취소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펠리세이즈 팍과 레오니아, 리치필드, 클립사이드 팍 등 주요 한인밀집 타원에서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부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펠팍에서만 무려 14,316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미식품의약국 FDA는 캐나다산 홍합이 생물 독소 바이오톡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리콜 조치 지역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메사추세치, 메릴랜드, 플로리다 등 7개 주입니다. 미국의 저가 할인 체인업체인 달러트리는 패밀리 달러샵 등 매장 천여 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장 폐쇄 결정은 매출 감소와 경제적 여풍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세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고아당 대권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기밀문건 유출 의혹으로 프로리다주 포트피어스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기밀문건 유출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측 주장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오클라오마주에서 동급생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16세 성소수자 학생 넥스 베네딕트의 죽음이 미국 사회에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미국인 비율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Z세대는 5명 중 1명이 성소수자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체 응답자로 보면 7.6%입니다. 카멜라유리스 부통령이 오늘 미네소타 소재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으로 임신중절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며 여성의 표심을 노린 행보로 보여집니다. 텍사스 해변에 떠내려온 일명 블루드래곤으로 알려진 파란 갯밑 숭달팽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절대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블루드래곤은 독이 있는 생물을 잡아먹어 체내에 독을 그대로 쌓아뒀다가 위험에 처하면 내뿜기 때문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 볼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정답이요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정답니다.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정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는 갱년기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녁 7시 30분에 자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부엌에 내려가지 않으면 살이 빠졌다는 연구 사례가 발표된 것입니다. 한편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오후 6시 이후에 많이 먹을수록 심장이 나빠지고 혈압과 체중량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음식을 먹는 경우 혈당까지 높아지면서 수면에도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것. 특히 배고플 때 유혹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일찍 자는 것이라고 하니 한 번쯤 실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24년 3월 1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보도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생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